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합체는 했지만 세운 적은 없다.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아이는 없다던 돌식남자가 그걸 들키니까 나한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러더니 잠수를 탔어요. 아니 미친 이게 뭔 소리야. 원제. 이혼남을 만났는데 없다던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아이입니다. 동시에 전남편과 5개월 살고 이혼한 돌식이기도 하죠. 제목처럼 저랑 똑같은 이혼남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없다고 했던 아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쓰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미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남자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만나게 된 경로는 어떤 뭐 돌신카페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5개월 살았고 이 사람은 6년 동안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혼도 6년 전에 했대요. 여하튼 첫 만남에 서로를 되게 좋게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썸이라고 하죠. 몇 번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좀 뭐랄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뭘 보내면 답장이 너무 늦고 자기 생일 그것도 휴가 중에 갑자기 뭐 나가봐야 된다며 나가버리고 계속 뭔가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되게 둔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자꾸만 이상한 촉이 느껴져서 이 남자가 저랑 만났던 그 카페에 저를 만나기 전에 올려놨던 글을 어제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글의 내용은 펑 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만으로도 무슨 상황인 건지 다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져와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댓글 1번 아니 양육을 하고 있는 중이면 그 돈 양육자한테 가야죠. 말 그대로 양육비인데 왜 그쪽으로 간대요? 이거 당장 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비양육자가 돈을 받았으면 반환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양육도 안 하는 사람이 돈 받는 건 아니죠.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달린 그 남자의 댓글 예, 너무 괘씸해서요. 2번 아니 그 여자는 아이들 안 키우는데 이게 가능해요? 너무 이상하고 궁금한데 등본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 전 여자가 아이 양육비를 받고 있는 거를 당신은 이걸 또 어떻게 알았대요? 여기에 달린 남자의 댓글 이혼하기 전에 그 사람 앞으로 신청을 했고 그냥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온 겁니다. 제 친구가 아직 수당이 나오는 나이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여자 계좌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지난 4년 동안 예, 현재 등본에는 뭐 없습니다. 친권이랑 양육권 전부 다 제가 가져왔고 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3번 양육비 조건보고 가능하다면 들고 오세요. 그 돈으로 애, 과자 옷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잖아? 얼른 가져와요. 바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4번 등본 확인해 거주 여부도 확인하는데 일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센터는 구청에 상담하면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등등 위의 내용을 보면 이 남자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육아와 관련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금이 지금은 이혼한 즉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는 그 전부인한테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분명히 저한테는 아이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전차가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낳은 적조차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보자마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고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황을 한 건지 혼자 막 횡설수설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을 줄게 이러면서 끊어버렸고 나는 그냥 있었는데 다시 몇 시간 지나서 이 남자가 술에 잔뜩 취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 엄마를 왜 잡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오지게 냈고 자기한테 자식이 없다면서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지가 쓴 댓글을 보여줬음에도 계속 없대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오늘이죠. 내가 술 깨고 맨정신에 전화할게 이러길래 알았다 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결국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까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저를 차단했네요. 이 남자랑 마지막 통화할 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의심이 너무 많아! 이랬는데 아니 저 교재같은 내용을 보고 이런 추측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의심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 남자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들을 다 속이며 만나왔던 것 같아요. 또 반드시 아니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직업이 모 대기업 연구원이고 또 이거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른 사업도 한다고 들었는데 여하튼 이거 저 혼자만 당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자기한테 애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크으 미치겠다. 끌 끌 끌 끌 2번 일단 쓰니는 차인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잘 알지 하는 거 언젠간 다들 알게 됩니다. 깊은 관계로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애 없다고 하는 거겠죠. 3번 차 다니면 끝난 거니까 뭐 니면 그냥 똥 밟은 거야. 잊어요. 4번 저 새끼 저거 분명 직업도 구라이 거다. 5번 됐으니까 그냥 잊고 걸러요. 뭘 또 이렇게 묻고 그래. 왜요? 설마 자식이 진짜 없는 거라면 또 만나보고 싶어요? 6번 어? 남미세 맞는 거 같은데? 깔 깔 깔 깔 깔 깔 지난 주말 애처럼 엉엉 우는데 제가 너무 심란해요. 아기가 어릴 때 이혼한 거라 그 뒤로 따로 얼굴을 보지는 않는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남처럼 산다고 해요. 그 대신 매월 꼬박꼬박 양육비는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고공아 이런 나라도 네가 괜찮다며 나 진짜 용서 구하고 싶거든. 네가 용서만 해준다며 내가 최선을 다할게. 평생 너 공주님처럼 오실게. 이러는데 제가요. 지금 너무 충격이라 뭘 어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감도 안 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 올지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길지 평소에 웃 어른들 잘 공경하고 너무 착하고 마음 여리고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뭘 어쩌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 써봤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벌써 7개월씩이나 만났는데 이제 와서 돌싱이라고 그것도 애까지 딸린 아니 지금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야? 사기꾼 아니야. 뭘 고민을 해? 2번 뭐 그냥 돌싱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이가 있다고 미우나 고우나 네 남친이 계속 부양해야 될 그런 가족이라는 건데 그 거지같은 꼬라지를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이구 끔찍해라. 3번 아니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지새끼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게 인간이냐? 너 정신 안 차릴래? 4번 그냥 도망이나 차라 이 등신아 아니 헤어질 기회를 지가 알아서 주고 있는데 그걸 왜 부여잡고 있어? 남이 새냐 너도? 5번 지가 돌싱이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건 일단 둘째 문제고 지금 저 자식이 말하는 건 너 그거 듣고도 안 무서워? 자기 자식을 아예 안 보고 산다잖아 남처럼 저게 사람 새끼냐고 네 댓글 맞아요 만약 진짜로 안 보고 사는 거면 사람 새끼 아닌 거고 만약에 또 반대로 쓴 일을 안심시키기 위해 구라를 친 거라면 이 역시 사람 아니죠 들들들들들 후기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남친이 몇 달 전 여기 올린 글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보고 왔는데요 그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더 복잡해져서 올려본 거예요 저도 보고 왔거든요 제가 대충 요약을 해드리면 그냥 자기가 지금 24살 때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6살인가 7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혼하고 새 여친을 만나고 있다 근데 말을 안 했다 너무 괴롭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글을 보여준 겁니다 얘한테 관심 주시고 또 가족이나 친구처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몰라 남친이 예전에 썼던 걸로 공유합니다 밑에 주소가 있는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저 스스로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겠지요 근데요 이게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러지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가겠다는 거죠 댓글 1번 야 그 글도 쇼야 너 진짜 아유 됐다 그냥 가라 꺼져 2번 니 남친 글 보고 왔는데 그땐 겨우 두 달 됐을 때네 그럼 그 뒤로도 오개월을 질질 끌었다는 건데 야 너도 참 너다 대단해 3번 참 사기꾼 새끼 하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쓴다 널 어쩌면 좋으니 끌 끌 끌 끌 그래 헤어지지 마라 제발 다른 피해자 안 나오게 니가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총대를 매면 좋겠다 고마워 4번 아유 왜 이러는 거야 그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막 재미가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래 어 5번 머리가 어쩌고 정신이 어쩌고 아이고 그냥 오뎅이 눈 돌아간 거지 뭔 말이 많아 끌 끌 끌 이런 걸 보면 어린 애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떼 쓰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뭔가를 알려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왠지 거기서 굽히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존심 상하는 거야 살아봐야지 뭐 어쩌게도 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